자자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고싶었던 그 얼굴 VS 셀레버 이거 모드 제작자분이 뭐 종이 사건때문에 더이상 이제 개발을 안하기로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공식 제작자분이 만든건 아닌거 같고 다른 분은 이거 셀레버 모드를 만들어주신거 같거든요 어쨌든 이렇게라도 셀레버 그 뒷이야기 너무 궁금했는데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셀레버의 이야기 한번 보시죠 만우절이다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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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만우절은 지났구나 어이 파키벌레씨 여기 왜 다시 왔지 저번에 만나고 나서 다시 만났나본데요 셀레버 이뽀 빠빛 뭐? 레페트 더 하고싶다고? 어 그래 너 오늘 운 좋다야 때마침 날 위해서 몇달동안 노래를 만들어두는 머저리들이 있었거든 니들 둘이 여기 온거 보니까 이미 완성된거 같구만 아 이 셀레버 참 캐릭터 맘에 든단 말이야 일단 워밍업으로다가 가벼운 노래부터 하나 시작해볼까? 3 2 1 데모닐라? 뚝뚝뚝뚝뚝 아휴 여전히 저 법규주수는 여전하네요 사람 면전해도 되고 저렇게 법규주수 하라고 얘기해도 되는거 맞아 저거? 무덤 때뙔먍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pom 뚜루뚜뚜루 뚜루뚜루뚜뚜빵 어 야 야 죽겠는데 이거? 아아 이번엔 진짜 라사지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원래 이쯤이었으면은 분명히 공식모드에서 라사지의 동생이 등장했을텐데 말이죠 아아 이게 모드가 완결이 안난 상태라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 루시퍼? 사르벤테 루시퍼모드도 따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셀레버나 라사지도 뭔가 좀 진짜로 있었으면은 뭐 변신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야 근데 셀레버야 이거 몸풀기 맞아? 아 이것이 셀레버식 몸풀기인가요? 이정도면 몸풀기가 아니라 몸풀어버리기 같은데 자 다시한번 템포 올려 뚜또따떠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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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떠또떠또떠또떠 야 이번엔 진짜 무조건 넘어간다 이 아이 셀레버 이자식아 이게 몸풀기면은 뒤엔 또 얼마나 빡센걸 준비해놨길래 이렇게 어? 무섭게 하는 거야 나를 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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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넘어간다 알았다 아 날 죽을뻔했다 올려 올려 게이지 올려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집중해 박수를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왔다 너무 위험했어 야 몸플라가 죽고 왔다 좋아 이제 좀 기분이 났구만 그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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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면 이번엔 메인디쉬다 야 몸피키가 이런 정도였는데 이거 카사노바? 원래 있었던 노래 안해요? 두 scope 이럴 쪽 통탄 너무 싫어 두 개씩 나오는 거 아아아아 우와 이거 훨씬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온거 같은데 아 그래서 과거에 우리 만났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했었군요 아 이거 죽겠다 이거 딴딴딴딴 딴딴딴딴 제발 게이지 올라가 더 더 더 더 더 주세요 아 반전도로 모자른데 딴딴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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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못했다 야 이거는 진짜 어 난이도가 어우 저번에 안이랬던거 같거든요 쉽게 캤었는데 다섯배는 어려워진거 같습니다 이거 그나마 판정좋아서 다행이야 탄정까지 빠졌으면 절대 못겠어 이거 으 따란다 따란다 따란다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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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루루루루루루 라사지는 어딘... 야아아아아아아아 빡하네 와 오늘 아주 그냥 셀레버한테 장난감 돼버렸네요 갖고 노는데요 얘가? 약간 깬 것처럼 마지막에 방심시킨 다음에 카운터움을 이겨버렸어 어 아 이거 어떻게 버텨면 돼 진짜 어우 어우 이번에는 죽을뻔했다 아 셀레버 역시 이 자식 이거 너무 힘든 녀석이에요 나쁘지 않았어 파키볼레씨 빠비 뿜빱 스키티빰 너가 뭐 완전히 싹 다 새로운 노래라고 안했거든 아 아 보프가 왜 똑같은 노래를 했냐고 뭐라 했나보네 이거 내가 돈 받고 하는거냐? 모드는 모드일 뿐이야 너같은 꼬맹이는 안되겠어 지옥에서 불타야겠구만 노래야 뭐죠? 어? 잠깐만 얘 또 왜이래 또또또또또또또 이거 근데 약간 앞부분이 뭔가 어디서 들어본 느낌이 드는데 진짜 기분 탓인가요? 으허헣 얘 또 왜이래 저번처럼 아아 진짜 아아 저번에도 게이지 깎아먹더구만 왜 또 게이지 깎아 진짜 미쳤네 얘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이거는 깨라고 만든거 맞아 이거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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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러 로반아 에라이 진짜 근데 뭐 못들어본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? 어택 로반이야? 어? 로반이야? 설마 앞부분이 약간 수상하긴 했는데 와 센즈야 이것도 왜이래 난이도가 셀레버랑 센즈가 만났는데 이 노래를 왜 못들어보니 에? 오 너같은 애들은 지옥에서 불타라 제발 아우 셀레버 진짜 지긋지긋해 아니 저번에도 그렇고 요새 왜이렇게 변태같은 모드들이 많이 나오죠? 아우 게이지도 줄어드는건 좀 선 넘어 깰수도있게 해줘야될거 아니야 아우 아utor anken 어림없는소리 저의 실력은 아직 한참 멀었네요 진짜 그리고 제가 이게 이 동 타에 너무 약해요 두개씩 나오는거 좀 실력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네요 이렇게 빨래나오니까 정신을 recognised 삼고 는 차려겠어 aş Rae 어림도 없습니다 얘 어 약간 방지되어있네 어 갓모드야 아주 셀레버야 미안하다 안 까볼게 지옥에서 불타야되는건 나였어 갈게